배한나님께서 딘딘 윤계상씨 닮았어요 왜 잘생겨 보이지? 당황스러움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때도 박서준씨를 닮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얘기한거에요? 본인이 얘기한게 아니라 요런게 나오면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게 돼요 기사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딘딘 윤계상 닮은 꼴 인정 약간 보여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G.O.D 형들 콘서트에 스페셜 MC로 한번 갔었어요 근데 얼굴을 비교해봤나요? 네 근데 계상 형이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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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리액션이 있었어요 닮았다 그러다가 자세히 가까이서 보더니 닮았네 굉장히 영광이죠 그럼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장첸 닮았네 너는 알바네 야 너기 꺼내라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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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예상을 못했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